연말 연초 연말정산을 맞아서 제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해서 살짝 항의하는 댓글도 좀 보이더라고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느냐 정말 좋은 상품인데 이런 약간 항의성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쁘게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연금저축과 IRP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 맞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요. 연말정산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절세 상품입니다. 특히 해외펀드나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이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해외펀드 같은 거 세금 만만치 않습니다. 건별로 이익 날 때마다 15.4% 배당소득세로 칼같이 원천징수합니다. 이 해외펀드는요. A펀드에서 이익 나고 B펀드에서 손해났다 그러면 이익 통산해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해난 건 그냥 너하러서 하는 거고 이익 나면 그냥 15.4% 그냥 뗍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합니다. 해외펀드가 정말 이 세금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이 연금저축인의 IRP를 이용하면 너무너무 큰 절세 효과를 드릴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건 저겁니다. 세금이 2연됩니다. 한마디로 연기를 해줍니다. 해외펀드에서 해외펀드를 해지해서 이익이 나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있는 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추후에 55세 이상 돼서 연금으로 탈 때 그때 비로소 세금을 뗍니다. 한마디로 해외펀드로 난 이익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세금 2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55세 넘으면 세금 뗍니다. 하지만 세율이 아주 나왔죠. 연금소득세라고 해서요. 3.3에서 5.5%로 과세를 합니다. 아까 해외펀드 세금 얼마 뗀다고 그랬죠? 15.4%댑니다. 하지만 이거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이용하면 3.3에서 5.5%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 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안내는요. 기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저축과 IRP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저 파격적인 절세 혜택은요. 어쨌든 55세까지 두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탈 때만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저걸 깨고 돈을 찾는다 그러면요.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한마디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에 해지해서 돈을 찾을 경우에는요. 저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무려 16.5% 기타소득세라는 걸 내야 합니다. 이 기타소득세도요.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납입한 납입액과 거기서 나온 운용수익까지 합쳐서 전체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세제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부분 인출할 경우에도요. 그 부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16.5% 기타소득세로 아주 무겁게 세금을 과세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빡빡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연금저축과 IRP는 무조건 돈을 못 찾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 연금저축과 IRP 중도 인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든 IRP든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살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아서 하던 거 깨겠다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연금저축과 IRP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좀 필요한 돈을 뺄 수는 없겠느냐. 중도 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비트코인 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사면 돈 벌 것 같은데 막상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넣어놓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좀 살짝 중도 인출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 많죠. 자 그런데 이게 연금저축과 IRP가 좀 다릅니다. 자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연금저축에서 일부 중도 인출을 한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페널티는 줍니다. 세금을 아까 말씀드린 이 16.5% 기타 소득세로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IRP는 안 됩니다. 물론 IRP를 완전히 깨버리는 건 가능하지만 본인이 비트코인 투자하기 위해서 IRP에 있는 돈을 일부 중도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연금저축과 IRP 아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 생각해서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언을 하죠. 700만원을 이 IRP에 다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연금저축과 IRP를 분산해서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충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능하고요. IRP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중도 인출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한마디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 비트코인 투자같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중도 인출할 경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IRP든 연금저축이든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무거운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낮은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를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도 연금저축보다는 IRP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일 경우 부득이한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합니다.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이면 되거든요. IRP는 6개월로 강화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게 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그런 요양비가 필요할 경우에만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그리고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IRP나 연금저축이 모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IRP에는 허용하지 않는 4번, 5번도 역시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해외 이주를 한다거나 연금사업자가 영업정지가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될 경우에는 IRP나 연금저축이 모두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이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 표의 맨 오른쪽을 보면요.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저 기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지만 좀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기타의 X표입니다. 한마디로 IRP는 저 왼쪽에 적혀있는 특별한 사정이 딱 적혀있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중도 인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연금저축은 기타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폭넓게 허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유에 따라서 세금은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연금저축은 전부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를 딱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섯 가지에 대해서요.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를 하고요. 한마디로 저 여섯 가지는 정말 특수한 사정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정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나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라든지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혹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중도 인출을 역시 허용하지만 이때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라고 봐서 무거운 16.5% 기타 소득세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IRP는 딱 세 가지를 불가피한 중도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의료비라든지 개인 파산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고요. 하지만 IRP의 경우에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라고 봐서 무거운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에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 바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도 IRP는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왼쪽에 나오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라고 봐서 이때는 16.5%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표를 잘 보시면 사유라든지 두 가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드릴게요. 좀 복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는 자금의 원천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IRP를 한번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IRP는 본인이 연말정산 세입공제 때문에 본인이 은행 계좌에 쏘는 그런 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본인이 진짜 퇴직해서 받는 퇴직금을 IRP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에 들은 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세입공제 받기 위해서 넣은 돈 혹은 본인의 퇴직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접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입공제 받은 그 돈 저건 바로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운용수의 경우에는 저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왼쪽에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낮엔 연금세수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중도인출을 허용하지만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은 아니라고 볼 때는 16.5%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IRP에 본인이 퇴직금 넣은 거 있죠. 이건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저 왼쪽에 불가피한 사유로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서 퇴직소유세의 70%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이거는 특별히 세금 할인해주는 거 없이 그냥 퇴직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퇴직소득세라는 건 또 다른 과세 체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금속기간 같은 거에 따라서 퇴직금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또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지금 저희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깨지 않고 중도인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중도인출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중도인출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전액 중도인출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천재지변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 특별히 중도인출을 얼마까지 한다? 이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규정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양의료비입니다. 요양피로 때문에 중도인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을 이유로 전액을 다 중도인출한다 그러면 그건 좀 취지에 안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양의료비가 필요해서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액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상 저율과세대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막에 계산식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두 가지 사례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예시한 사례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는 호흡으로 주택이 침수가 됐네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하려는데 세율이 높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IRP는 중도인출이 거의 되지 않고요. 연금저축은 가능합니다만 16.5% 기타소득세를 무겁게 과세를 하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집이 침수가 됐으니까 저거는 재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가능하고요. 이때 세금도 3.3에서 5.5%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좀 몸이 편찮은 분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3개월간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요양비를 좀 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거 IRP에서 뺄 수 있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그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금총액에서 12.5% 이상 요양비가 들어야 그때만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기타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폭넓게 가능하고요. 저분은 3개월 요양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그건 부득이한 사유로 봐줍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세 물리지 않고요. 3.3에서 5.5%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중도인출 당연히 가능하고요. 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요양비로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저율과세되는 그런 액수 제한은 있습니다. 제가 자막에 다시 한번 공식 올려드릴 테니까요. 딱 저기까지만 찾아야 저율과세되고요. 그분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16.5% 무거운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오늘 내용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금저축과 IRP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상품이기에 오늘 영상도 좀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